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좀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웹툰 작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웹툰에서 스케치업 사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웹툰에 쓰실 때 좀 필요한 몇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정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고 공부는 제가 제시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 리스트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 제 유튜브 강좌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제 채널에 오시면 재생 목록이 있고요 재생 목록 중에 스케치업 무료 강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46개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겹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사실 충분해요 모델링 할 때 필요한 내용들 기초적인 정보들 다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내용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웹툰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델링을 다 배우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림 그리시기도 바쁠 텐데 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드시기도 바쁠 텐데 이거를 다 배워 가지고 만든다 뭐 그런 게 사실 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뭐 다 배워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뭐 쉽다 스케치업 쉽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되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 배워서 하시기에는 현재 작업하시는 내용 작품 하시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 또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스케치업 쉽다고 얘기하지만 스케치업 뭐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그래도 몇 년이 걸렸죠 몇 년이 걸리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지금도 새로운 걸 또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나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처럼 배우려고 사용하시려면 못해도 뭐 한 1년 2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런 시간들을 스케치업만 해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을 다 쓰신다는 게 그렇게 뭐 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거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그때 아 이런 기능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 비슷한 내용인데 리터치 비용이 리터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웹툰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동해서 쓰실 때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리터치를 할 수 있나 리터치 영상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렌더링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렌더링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쳐 모델링 연습하기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순수하게 모델링하는 장면을 한 거기 때문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설명 없이 그냥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실제로 예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시려면 요걸 보시면 되고요 루비 사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루비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루비는 필수에요 루비는 루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필수에요 루비를 사용하셔야 스케치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려면 루비를 꼭 설치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페가 하나 있죠 카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음 카페에 이제 루비를 제가 이제 루비 정보를 이렇게 루비 보험 이런 거 올려놔요 이게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루비는 뭐 단점도 좀 있습니다 루비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뭐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업데이트는 사용하다 보면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씩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보면 12월이고 여기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자의 내용을 보면은 네 이런 루비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모아 놓은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거를 네 이런 것들을 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어 루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축키 사용을 제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자주 쓰는데 음 그래서 이제 자료실에 가보면 이렇게 단축키 설정이 있습니다 단축키 설정 역시 단축키 설정할 때 필요한 파일하고 단축키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단축키 설치 리스트입니다 이게 최근 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어쨌든 대충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스케치업에서 뭐 이렇게 막 단축키를 자세히 잘 만들어 놓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특히 저같이 단축키를 자주 쓰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 단축키를 쓰면 안 먹어요 제가 어 직접 지정한 거기 때문에 직접 지정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을 하나하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에 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되면 다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안 좋고 계속 그 간질간질 하네요 목이 그래서 기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재생 목록 검색하셔가지고 네 들어가셔서 네 찾아서 보시고 카페 활용하시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소개만 했는데도 벌써 8분이 지나갔네요 저는 이제 좀 영상이 늘 좀 긴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보시면 대부분 한 5분 정도 보시고 지루하면 바로 끝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긴 했는데 책을 그 좀 보시면 도움이 되기는 해요 책을 보시면은 근데 뭐 굳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책을 리스트 작업을 하면서 리스트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초 부분만 좀 할 거고 뭐 이런 거 팔로우미 뭐 솔리드 이런 거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대신에 이제 네 스타일 사용하기 요거를 많이 중심적으로 볼 겁니다 네 스타일 사용하기와 재질 입히기 요 정도 네 요런 거 할 거고 예제는 특별히 다루진 않겠지만 네 설명은 좀 하는 걸로 할 거고 설명은 좀 하는 걸로 할 거고 네 루비는 설치를 이제 권장 드립니다 정도에서 어 루비를 이제 중간중간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사용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델링을 직접 하시려면 루비가 좀 필요해요 루비는 그런 거고 뭐 V-Ray는 안 다룰 겁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뭐 제 영상 찾아 보시면 돼요 네 자세히 잘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테니까 아실 거고 카페 네 내용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우선 이제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스타일이죠 웹툰 작가분들이 사용하실 거면 작가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려면 이제 스타일을 잘 아시면 돼요 스타일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이제 볼 게 카메라 부분이에요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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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를 어떻게 이제 화면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네 투시가 있는 뷰 투시가 없는 뷰 이런 거 만들어서 클로즈업을 할 것이냐 네 줌인 줌아웃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자랑 안개 설정은 네 필요하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사용하시는 건데 네 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네 익스포트하는 과정이죠 그래픽 2D 그래픽으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3D 모델로 저장하실 일은 없을 거고 2D 그래픽으로 저장하실 때 옵션들 요게 이제 일련의 요렇게 그 프로세스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델링을 이동을 하거나 뭐 감춘다거나 뭐 돌려서 문을 연다거나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몇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 스케치업에서 이런 그룹 관계 네 컴포넌트 관계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중요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걸 좀 이해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순서는 이제 제가 책을 쓴 책에 나온 순서들 보시면 이제 책에 나온 순서들을 조금 중심으로 네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네 무게는 설명의 무게는 이제 스타일에 좀 많이 둘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 영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어 작업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뭐 길이도 목표는 한 20분 네 영상의 길이가 20분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거는 직접 그 재생 리스트를 찾아가셔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 네 선택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선택 뭐 스케치업 파일을 열면 선택을 일단은 하게 되죠 우선 선택도 하게 되고 화면을 이렇게 돌리고 뭐 이럴 텐데 이제 휠을 돌리면 이제 줌 아웃이고요 줌 아웃 그리고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펜으로 돌아갑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그리고 이제 키보드 왼쪽 쉬프트 키를 누르신 다음에 네 움직이시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이시면 손바닥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펜으로 어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네 그래서 쉬프트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클릭하면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주변이 흐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가 선택이 됩니다 내부가 선택됐을 때 이렇게 면이 이렇게 선택되거나 라인을 클릭하시면 라인이 선택되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 바깥을 눌러서 눌러서 바깥에서 여기서 두 번 클릭하면 그룹 내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직접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면 주변에 있는 라인까지 선택되고요 세 번 선택을 하시면 네 세 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선택을 풀려면 네 여기 지금 이 점선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운딩 박스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에 지금 주변이 흐려졌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룹 바깥으로 나가요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 왜 필요하고 왜 있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근데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스케치업은 여기에다가 내가 또 상자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상자를 또 위에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이 상자만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지금 이동이 되죠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지금 뚫려 있죠 어 만약에 여기다 놨다 다시 이동을 할게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또 뭐 이상한 라인이 생기고 이게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모든 모델링을 이런 데다가 막 하면 모델링이 다 이렇게 붙거나 면을 뚫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세 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면을 또 만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라인 그려질 때마다 다 이렇게 쪼개지고 다 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모델링을 이렇게 수정하고 뭐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에다가 뭐 창문을 뚫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창문 뚫어지면서 편집이 돼요 이게 좋은 장점이지만 내가 여기다가 창문에다가 뭐 덧대서 액자를 그렸다 이렇게 액자를 그려요 이렇게 액자를 그렸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가 이제 또 옮겨서 하고 싶은데 네 보시면 이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는데 뒤에까지 다 선택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묶음을 그룹을 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 터져 있고 그래서 그룹이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손꼽으라고 하면 이 그룹을 잘 하신다는 거 그룹을 잘 안 하시면 문제가 많아요 자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클릭 그룹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더블 클릭 그럼 안으로 들어가죠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안에서 다시 그룹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 몇 개죠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모양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돼 있죠 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그룹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네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안에서도 또 역시 그룹 안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묶음을 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모델링 중에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돼서 그룹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룹 관계를 잘 모르시면 이제 난감하죠 뭘 지우고 싶은데 이게 다 선택돼서 다 지워지니까 그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된다 네 이런 거고요 또는 그룹을 해제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제했을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가 익스플로드 되면 이렇게 면이 다 편집 상태로 해제가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면 좋지 않냐면 해제가 되면서 역시 편집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편집이 이루어 다른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만들면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최종 상태는 이렇게 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모델링을 직접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델링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전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보이는 이런 면이 나왔다면 이건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고 그룹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고 선택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클릭이죠 근데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싶다 바탕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바탕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추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죠?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봤는데 이렇게 안 보여 가지고 바닥에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셔야 되고 가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 줌 셀렉션 이런 거 눌러 보시면 내가 클릭한 거를 확대를 해 줍니다 화면에 이렇게 해서 줌 셀렉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클릭한 걸 확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확대하시면 본다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실 때 쉬프트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추가만 돼요 이렇게 추가만 그리고 이제 드래그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해당 영역이 다 선택이 되죠 근데 이제 드래그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실선이 되죠 이렇게 하면 점선이 되죠 점선은 이렇게 걸리면 다 선택되요 이렇게 조금만 걸려도 이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건 그런데 이제 실선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네 근데 포함을 시키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이 다르다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는데 쉬프트 쉬프트하고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면 네 여기 지금 단축키 보이시죠 그래서 누르고 클릭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빼기만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건 쉬프트 눌러셔서 선택하시고 빼시고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화면 이렇게 돌리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 부분만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 네 어 여기 보시면은 네 뷰에 보면 뷰가 아니고 카메라에 보면 스탠다드 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탑 네 뭐 여기 프런트 이런 뷰들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잘 사용하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투시도는 많이 사용하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 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R 프로젝션 8R 프로젝션은 이게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데 투시가 없는 뷰죠 투시가 없는 뷰 그리고 퍼스펙티브는 네 투시가 있는 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그래서 지평선이 보이죠 8R 프로젝션은 안 보이고요 네 저는 단축키 Shift A 로 해놨는데 이렇게 돼요 자 요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필드 오브 뷰 요거를 눌러주시면 돋보기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드래그 하시면 과투시가 돼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죠 그리고 클릭해서 위로 올리시면 투시가 이제 좀 작아지면서 투시가 이제 좀 작아져요 그래서 쭉 올리고 여기 여기 밑에 이 부분 디그리 여기 보시면 1이 되면 이제 최고인데 이래도 투시는 있는 겁니다 이래도 투시는 있어요 지금 지평선 보이시죠 저기 뒤에 그래서 저기 위 그러니까 여기서 8R 프로젝션 하고는 달라요 지금 보시면 차이가 쫙 요금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필드 오브 뷰 여기 기본 값이 35입니다 35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원래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80 하면 이제 투시가 심한 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작은 데를 들어가서 볼 때는 투시가 좀 이렇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과투시 투시가 좀 있을 때 필드 오브 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투 포인트 뷰는 뭐 건축이나 이런 데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투시가 이루어지면 공간이 막 불안해 보이고 너무 다이내믹해 보여요 근데 이제 배경작가님들이나 뭐 작가분들은 이런 뷰를 이제 생동감이 있어서 사용을 하시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잘 사용 안하니까 그럴 때 이제 이소점을 만드는 게 요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죠 사실 근데 그 이게 좀 안정되어 보이는 건 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랑 네 좀 전에 보시면 네 요거 네 요렇게 보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요거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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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요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네 요게 이제 이게 아니고 요렇게 투시가 돼 있느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네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요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뷰는 네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뷰는 잡는 거는 뭐 그 정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설정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네 씬이 있어요 씬 네 요거 이 씬은 이제 별도로 이제 스타일에서나 그 섀도우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씬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씬은 이제 내가 장면을 설정한 다음에 음 여기서 여기 이 위에 옆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혹시 이 사이드 메뉴 디폴트 트레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버전이 예전 버전이신 분들은 윈도우에 디폴트 트레이 말고 그냥 윈도우 뭐 이렇게 레이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거 열어서 열어서 씬이라는 걸 열어서 보시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경고창이 나죠 뭐 스타일이 새 건데 그걸 저장할 거냐고 이런 건데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씬이 저장돼요 다른 데 막 보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정보가 저장되는 정보가 요거 이제 세부 옵션 창을 열어보면 카메라의 위치, 그 다음에 히든 지오메트리, 감춰진 지오메트리들 그 다음에 비저블 레이어 그 다음에 액티브 씬 플랜 뭐 이런 것도 있고 섹션 플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일 값 저장이 돼요 스타일을 내가 뭐 보시면은 히든 라인 뭐 이렇게 스타일이나 스타일 적용한 것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스타일에서 예를 들어서 히든 라인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라인으로 추출하시려고 요런 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클릭하면 예전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축의 위치라던가 섀도우 세팅 그림자도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켰다 그림자가 들어오죠 이 그림자를 다시 또 씬 1번으로 가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씬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요렇게 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씬 2번 씬 1번에 갔다가 씬 2번 근데 난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제 섀도우에 그림자를 추가하시고 또 뭐 포그도 추가하시고 포그 포그를 하면 이제 뒤에가 흐려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근데 내가 씬 1번, 2번을 이미 만들었어 근데 이 씬 2번을 네 뭐 새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해서 업데이트 씬을 하시면 돼요 그럼 2번에 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거다 그럼 씬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씬 1번에 가면 네 이렇게 되고 씬 2번은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 잘 사용하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장면 장면 해 놓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죠 얘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게 문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네를 뭐 레이어별로 이렇게 레이어별로 정리를 해놔요 자 레이어 1번 네 제가 2번 만들게요 얘를 이제 오픈 해놓고 얘를 클로즈 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돼있으면 네 이렇게 돼있으면 자 얘를 레이어를 오픈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 놓고요 얘는 얘를 오픈 해 놓고 얘는 다시 클로즈 해 놓을게요 클로즈 됐죠 음 음 하나의 레이어는 네 오픈을 클로즈를 감출게요 요렇게 해 놓고 씬을 만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클로즈를 열어 놓고 또 씬을 만들어요 그러면 씬 3번에 가면 열리고 씬 4번에 가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다이나믹 컴포넌트까지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뭐 어렵잖아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찾아보면 또 쉬운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네 요거는 뭐 이게 그냥 뭐 복사해서 하나는 해 놓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씬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쉬우는 건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이름 바꾸거나 여기 보면 이렇게도 있죠 이 탭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씬까지 설명을 드리고 앞 단락에 좀 소개하는 부분이 좀 길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기초적인 부분 스케치업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설명 드리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기초 부분 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기초 부분 설명을 드리고 move 그 다음에 이동하기 이제 돌리기 스케일 조정하기 복사하기 요런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라인 툴 가지고 요런 거 이제 오브젝트 만들고 하는 것들 살짝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